8.9번 만평 당직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는가 하면 직원에게 밥 먹으냐는 인사 대신에 무슨 책 읽으냐는 인사를 하나 주문까지 했던 경상북도지사가 이번엔 간부들에게 서해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때 상황을 묘사한 징비록을 소개했다는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중앙집권의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방실정도 모르는 관료들이 지방에 와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 앞 소나무는 산림청이 낙동강은 환경청이 구미공단은 산자부가 관리하죠. 지방이 할 수 있는 건 우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며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요. 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 왜 이리 중앙정부는 깨닫지 못하는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이 대폭 완화된 뒤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예전에 두 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곳에서의 발생이 많아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일 식중독예방과장 밀집된 그 공간에서는 직관적적인 접촉이 많아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단생활 공단을 중심으로 식중독이 늘어난다는 말이어서요. 헤헤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제 다시 노로바이러스라 21세기 첨단 문명도 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꼼짝마입니다. 1인 자용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대구시 개정조례안이 상미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요. 자, 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광역단체 6곳은 이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지 뭡니까? 우리 복지 세면잔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절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해서요. 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세심한 행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